자 선생님이랑 같이 실용영어 2, C사박 2과 가볼게요. 자 선생님 수업은 단어랑 한 줄 해석 위주로 가있죠. 본문 해석 위주로 가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에서 쓸 거면 동영상을 스탑하고 쓰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은 반드시 3번 이상, 3번 이상 다시 듣게 해야지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계속 보세요. 오케이, 그거 가보자. 자 어린 학생들, 어린 학생들은 좋아한다 뭐를. 아이템 하면 품목이죠, 품목. 어떤 물건들을 사는 것을 뭐로? 온라인으로 사는 것을 좋아한다. 왜? 그것은 convenient, convenient 하면 편리한이라는 뜻이지. 우리 편의점 할 때 convenience store라고 하죠. 편리한, 그 다음에 시간을 줄여준다. 자 웹사이트는 또한 wide, 넓은, 넓은, 셀렉션 하면 선택. 제품의, product, 제품의 넓은 선택을 주고요. 그래서 에이미는 stationary, stationary 하면 문구란 뜻이에요. 문구류, 문구류 상품들을 온라인에서 사는 것을 좋아한다. 자 여기까지 보면 그녀는 fancy, 멋진 이란 뜻이죠. 멋진. 자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는 형광펜을 말해요. 형광펜, 그 다음에 필통 이런 것들이. 자 위치라는 건 뒤에 한 자리 비어 있어야 되죠. 주어 자리 비어 있다. 그지. 얘네가 누굴 꾸며줘요? 이 앞에 것들을 꾸며주죠. 이 명사들. 그것은 unique, 독특한 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newly, 새롭게. 니네 되게 좋아하는 거 뭐고? 신상이죠. 신상. newly, released. 신상이다. draw, 뭘 통해서? draw, 뭐뭐를 통하여란 뜻이죠. several, 몇 번의, 몇 번의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심지어 밤에도 살 수 있죠. 자 이번 달에 그녀는 펜을 샀는데 작은 고양이가 톱드, 위에 올려진 이란 뜻이죠. 올려진 거죠. 그 펜의 입장에서 지금 올려진 거니까 톱드 된 거죠. 자 이거는 그 문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뭐뭐 되다 하면 이디예요. 자 그녀는 너무 행복했다. 왜? 그녀는 결코 그런 종류의 펜을 주변에서 찾을 수 없었다. 자 그녀는 이번에 스톱 골드. 이게 뭘까? 뭐 금에 빠졌다 이 말이죠. 무슨 뜻인지 모르면 넘어가 봐. 그러면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 웹사이트가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이 샀다는 거겠죠. 완전 흠뻑 빠졌다는 거겠죠. 이 웹사이트가 독특한 아이템으로 full of, be full of 하면 가득 차다 라는 뜻이죠.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 하지만 디스 어드벤티지 중요한 뜻이죠. 디스 어드벤티지 어드벤티지 하면 단점이라는 뜻이죠.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것에 단점도 있다 라고 돼 있죠. 자 복숭호 돼 있으니까 이게 아가 됐죠. 자 민호는 때때로 옷들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는데 뭐 때문에 그녀가 쇼핑할, 스토어 쇼핑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Last week he found a new 온라인 쇼핑몰 which offered trendy shirts and the pants. He ordered two pairs of pants and had to wait for a few days for them to arrive. 자 이게 뭐 했어요. 지난주에 그가 온라인 쇼핑몰을 찾았는데 거기서는 이 쇼핑몰이 제공하죠. 그래서 주어자리 빠져 있어요. 자 offer는 제공하다죠. 트렌디 하면 멋진 멋진 셔츠와 팬츠들을 제공합니다. Order 주문하다 라는 뜻이죠. 뭐를? 두 종류의 그 두 개의 바지를 그 뭐야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기다려야 했어요. 헤드투는 헤브투에서 왔겠죠. 기다리다. 자 며칠은 그것들이 오도록 for them to arrive for to 해서 그것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When he actually put on the pants 자 그가 she actually put on the pants he found the black pants were small for him though he ordered the same size for both so he called the customer service to return the black one but was told to pay the shipping charge for returning them 자 그는 실제로 바지를 put on 하면 입다죠. 입었어요. 입었을 때 그는 그 까만색 바지가 작다는 걸 발견했죠. 그에게 자 돈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죠. 그가 그 둘 다 같은 사이즈로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 팬츠가 작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어요. 뭐 하려고 이 까만색 바지를 return 돌려주려고 하지만 be told 하면은 말한 걸 당하는 거니까 듣다 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들었다 뭐 하라고 시핑 차지가 뭐예요. 배송비죠. 배송비를 그 민호가 내라고 그죠. 그거를 그 뭐야 되돌려주는 거에 대한 시핑 차지를 민호가 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계속 자 그래서 자 종종 happen 일어나다 라는 자동사죠. 일어난다 언제 그가 purchase 구입하다 라는 뜻이죠. 온라인에서 옷들을 구입할 때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 근데 실제로 actually 실제로 입어볼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이 dem 이란 대명사는 try랑 on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니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는 항상 possibility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그것을 그 환불 다시 돌려줘야 하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 그죠. 단소니까 잊어왔죠. 그러므로 너는 return policy 환불 정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주의 깊게 언제 구입하기 전에 자 어떤 사이트들은 도 하면 강조하는 거죠. 진짜 가지고 있다. excellent excellent 멋진 멋진 환불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니라 모든 사이트들은 every니까 단소 온 거죠. 모든 사이트들이 다른 환불 정책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게다가 return에 환불하는 컨디션 조건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조건도 아이템마다 다르다. 라고 되겠죠. 자 다음은 return policy 에 대한 예다라고 되어있죠. Returns on items purchased online may be made only within 14 days of shipment for exchange credit or refund. Refunds are for products only. Shop shipping charges are not refundable and will be applied for any new item shipped. 자 품목 에 대한 환불은 어디 구입한 온라인에서 구입된 purchase 에 왜 ED가 붙었어요. 아이템의 입장에서 구입된 거죠. 그래서 ED죠. 온라인에서 구입된 품목들을 환불하는 것은 언제만 가능하다. 배송한 후에 배송한 후에 14일 이내에만 with in 이내에만 가능하다. 뭘 위해서 엑스체인지 교환이죠. 엑스체인지 교환 그 다음 자 여기서 크레디트는 뭐냐면 크레디트는 왜 적립금 같은 거 생각하면 돼. 적립금이나 혹은 리펀드가 뭐예요. 환불이죠. 환불 같은 자 리펀드 환불은 단지 제품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자 시핑 차이저가 뭐죠. 배송비죠. 배송비 배송비는 뭐 리펀더블 환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 어플라이드 적용 되다. 라는 뜻이죠. 어플라이 포 하면 적용 하다. 라는 뜻인데 자 이것은 적용 됩니다. BPP 그러니까 수도 어떤 새로운 그 품목들 배송 된 아이템 이니까 이디죠. 이런 거 잘 보세요. 배송 된 새로운 아이템을 위해서만 적용 됩니다. 자 아이템 스타드 cannot be returned 자 다음에 품목들은 returned 교환이나 환불 같은 게 안됩니다. underwear 속옷이죠. special order 아이템 뭐 특별 할인 뭐 이런 거겠죠. 그런 아이템들 혹은 group order 단체로 산 것들 그죠. return items must be 자 이런 회수된 품목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새롭고 resaleable 뭐예요. 재판매가 가능한 이란 뜻이겠죠. 재판매가 가능한 상태여야 되고요. 어떤 데미지 뭐 이렇게 상처 같은 게 있다든지 아니면 입은 것에 대한 신호 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없어야 된다는 거죠. free 라는 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리지널 본래의 패키지 그대로 있어야 되고 태그 뭔지 알지 옷에 딱 새 거에 태그 태그 항상 attached 여전히 붙어져 있어야 된다 라고 돼 있죠. 자 even if 뭐 읽지라도 뭐 읽지라도 이 쇼핑몰이 좋은 리턴 팔리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는 문제를 가질 수 있다. 네가 문제가 있으면 너의 문제에 대해서 전화를 하거나 쓸 수 있다. 좋은 아이디어 다 뭐 하는 것 inform 하면 알리 다 죠. 뭐 seller 판매자 에게 formally 형식적으로 란 뜻이죠. 형식적으로 혹은 그리고 in writing 써서 알리는 게 좋다. that why the seller is clearly aware of the problem and you request and you have a record of your contact 자 그 방법 으로 판매자는 확실히 clearly 확실히 aware 하면 알다라는 뜻이죠. 뭘 알아요? 문제를 알아요. 너의 request 요구를 알아요. 그리고 너는 기록할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너의 contact 접촉이란 뜻이죠. 네가 먼저 연락한 것에 대해서 기록을 남길 수 있다라는 뜻이죠. 컴플레인트 중요한 뜻이죠. 니네 많이 들어봤을 거야. 컴플레인트는 불평 설명이란 뜻이죠. 자 불만 편지는 explain 설명해야 합니다. 뭐를? 문제를 그 다음 state 말하다 명시 하다라는 뜻이죠. outcome 결과 네가 원하는 결과를 말해야 되고 express 표현하다 라는 뜻이죠. 뭘 표현해요? 너의 expectation 기대를 표현해요. 뭐 할 수 있는 판매자가 더 matter 문제를 더 matter 문제를 퀵클리 빠르게 resolve 해결할 수 있는 그죠? 그 기대를 표현을 해야 돼요. 자 확실히 해라. 너는 뭐하라고 카피 하면 복사하라는 거죠. 편지나 다큐멘트 서류를 복사해라. 네가 보낸 것들. 그죠? 여기에 그 불평 불만에 대한 편지에 얘가 있다. 자 위에 거는 다 할 거니까 Dear manager on the May 12th I ordered pants from your online shopping mall when they were delivered today I tried them on I ordered the same side for two pairs of pants but the black pants were small 내가 5월 12일에 당신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바지를 주문했어요. 그들이 delivered 뭐예요? 배송 되었을 때란 뜻이죠. deliver 배송하다. 오늘 배송 되었을 때 내가 그것들을 입어봤어요. Try on 입어보다. 대명사는 반드시 중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온 뒤에 들어가면 안 돼. 나는 두 쌍의 팬츠를 같은 사이즈로 주문을 했지만 블랙 팬츠가 작았다는 거죠. 근데 나는 what told was told 나는 들었어요. 배송비를 pay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죠. 그것들을 환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return 보내기 위해서 배송비를 내가 내래요. However 하지만 it's not fair because it's not explained that the black pants are smaller than other pants of the same size. 근데 이거는 불공정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not explained bpp 니까 수동 이죠. 설명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그것이 가리키는 게 that 뒤에 죠. 이게 뭐다 it 가리키는 게 that 뒤에 있어요. 너무 길어서 뒤로 간 거죠. 블랙 팬츠가 정말 작고 뭐보다 다른 팬츠들 보다 같은 사이즈 의 다른 팬츠보다 작다는 게 설명이 안 돼 있었다. 자, 나는 would would like 하면 하고 싶다 라는 뜻이죠. 자, 나는 너가 accept 받아들이다 죠.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return을 뭐 없이 배송비 없이 나는 appreciate 감사하다 라는 뜻이죠. 그것에 대해 감사할 거다. 네가 이 문제를 reserve 해결하다 죠. matter 너는 문제 이 문제를 quickly 빨리 해결해 주면 고맙겠다. 자, 그리고 찾아봐라 attached 하면 동봉된 붙여진 첨부된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사진을 한번 봐라 뭐뭐 하게 된 이니까 1이죠. 뭐해 리셉 하면 뭐해요 영수증 뭐로써 구입의 증거로써 영수증을 한번 봐라 자, 고맙다 너의 이 문제에 대한 attention 집중 주의를 해줘서 고맙다 나는 연락 될 수 있다 be connected 그죠? 연락 되다 자, 이 뒤에는 전화번호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